국제사회에서 균형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네요. 미국도 중요하지만 너무 친미에 치우친 것도 문제입니다. 쓸데없이 우쿠라 전쟁에 우리가 발러시아로 치우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르무즈 해업을 지배하고 있는 이란 혁명군이 앞으로 일본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 일본 선박은 보이는 즉시 모두 발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란의 심기를 건드린 일본은 큰 화를 입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이란에게 대접받는 상황이라고 하죠. 심지어 이란 혁명군이 한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석유의 나라이란 이란에게 현재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바로 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주요 선진국과 체결된 합의를 가리키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간 체결된 이 합의는 이란이 핵 활동을 축소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핵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군사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낀 이란은 미국의 감시를 피해 몰래 핵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서 생긴 파워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란 역시도 핵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미국의 감시망에 금방 파악되었고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핵합의에 들어갔죠.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직전 미국은 돌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당신, 변화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갑자기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 핵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추가 제재도 가하면서 이란을 전방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참지 못하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진행했죠. 그 이후로 미국과 이란은 안금이 남았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갈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경제 제재로 인해 파탄난 이란 경제는 핵을 포기해서라도 다시 되살려야 할 만큼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핵 합의를 완수하는 것에 이란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최근 이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드러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 비밀처보부 소속 이란인 2명이 존 볼턴 존 볼턴 전 국가안보조관을 암살하려고 한 정황이 발각된 사건인데요. 암살자를 동원해서라도 존 볼턴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핵 합의 최종 타결에 존 볼턴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란을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들 암살 사례가 발각된 이후로 각 행정부 요인들은 비밀정보국을 고용해 암살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란이 이번 합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이 문제에 나서며 이란의 신경을 건드린 것입니다. 기시다 호미호 일본 총리는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 합의에 조기 복귀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매우 불피한 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도 아닌 일본이 그것도 핵 합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라 할 수 있죠. 더군다나 현재 러시아가 핵 합의를 볼모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조속한 해결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속다는 이란에게 불을 지핀 것이나 다름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었죠. 그러지 않아도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자위대를 보내며 이란 해협을 위협한 일본에 대해 악감정을 지녔던 이란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일찍이 일본은 해양 안전을 위해 해상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로 파견 미국과 협조를 통해 인력을 파견한 것이 아닌 독자 파견을 강행했죠. 일본 입장에선 나름 변명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 3,900척에 달하는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고 이란도 해적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이상 이를 이해해줄 것을 요청했죠. 그러나 일본의 일방적인 요청에 이란은 기분이 나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쌓였던 악감정이 핵합의 종용이라는 결론으로 치닫자 이란은 일본에 대해 더는 참지 못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바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란 혁명군이었죠. 이란 혁명군은 다른 말로 하면 혁명수비대어 그를 의미합니다. 한국인에게도 이들은 익숙한 조직인데요. 페르시아 걸프 해역을 항해하던 한국 선박을 나포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군은 이슬람 신정체제를 떠받드는 중요한 조직으로 이슬람 법학자들의 지도체제라 불리는 벨라야티 파키를 수호하는 이들입니다. 이란 정권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듣는 조직으로 국내에는 바시즈바시제 민병대를 동원해 반혁명 세력을 감시하고 해외에는 쿠드스퀴즈부대가 활동, 호르무즈 해협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광신에 휩싸인 일로 이란의 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이죠. 이들이 일본 선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일본 선박이 위협한다는 것이었죠. 최근 일본 선박들이 보여준 주태를 감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건은 펠리시티 에이스 사건인데요. 대서양을 지나던 펠리시티 에이스 선박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 토셰,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고급 승용차 4천여 대가 순식간에 불타 흔적도 시 사라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상사고에 긴급히 소방대가 대서양으로 파견. 불을 끄는 데 주력했으나 대규모 화재는 선박 전체가 다 탄 뒤에 비로소 꺼졌죠. 고급 승용차 화재이기에 엄청난 손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런데 이 배의 주인이 바로 일본 선사인 미스이오오, 캐스케이라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간의 화재를 끌었습니다. CNN은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노화된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 선박이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었다는 내용이 드러난 것이죠.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변에서 일본 허물선이 좌초되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도 최근 일어났고, 일본 해역을 지나가던 멀쩡한 일본 선박이 갑자기 두동강 나는 사건도 벌어졌죠. 친해시 조선이 만든 크림슨 폴라디스오가 그 주인공으로 일본 선사 도운 키센둔 카이슨이 관리하던 선박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밀려 암초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선박이 암초, 한 번에 두동강 난 일은 드물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일본 선박의 수치라고 불린 이 사건은 알고 보면 일본 선박 기술의 후진성을 드러낸 일이라 할 수 있죠. 이란 혁명군이 내세운 이유 역시 일본 선박의 사건 사고였습니다. 텔리시티 에이스호가 불탄 것처럼 일본 선박을 더는 믿을 수 없고, 포르무즈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란 정부를 향해 애원을 해도 이란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 어디까지나 이란 정부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잡아뺀 것입니다. 이란 혁명군은 이어 일본 선박이 보이면 바로 폭격을 가하겠다. 고 선원 자신들의 눈을 속이고 교역 시도는 하지 말 것을 당부했죠. 실제로 과거 일본 정부는 피격당한 사례가 있기에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호르무즈 해역으로 이어지는 오만해에서 위조선 주척이 정체물명에 폭격을 받았는데요. 그 중 하나인 파나마 선적의 코쿠카 커레이저스 5는 일본 회사 소유의 배로 코쿠카 산업이 운영하던 유조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혁명군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폭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타이밍상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이란의 폭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과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본은 협박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전전긍긍하며 이란의 눈치를 살필 때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호르무즈 해역에서 안전하게 항해가 가능한데요. 과거 한국 케미호 나포로 인해 한국이란 양국 사이의 갈등에 골이 깊었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화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란의 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가 잠자고 있는데요. 동결로 인해 그 돈은 고스란히 한국 계좌에 묶여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 경제는 말도 못하게 위험한 상황. 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한국 케미호를 납치하는 모험을 감행했지만 결국 한국에게 나포 선박을 되돌려주었죠. 납치를 한다고 해서 한국이 이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돈을 쥐고 이란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을 고스란히 한국에게 뺏길 수도 있는 상황. 납치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 이란은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란 혁명군이 관할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위기를 느낄 필요가 없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상황. 일본은 오히려 이란에게 봐달라고 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과연 이란은 일본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까요? 청중의 일부 의견. 일본은 직접 행동으로 나서면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하잖아. 근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우방국인 미국의 등을 보이고 러시아, 중국의 눈치만 보는 쭈구리 정치만 해왔잖아. 새 정부에서는 달라져야. 이란 미화하지 마라. 이란이 한국 케미호 납치해서 풀어줘. 풀어주면 뭐하냐. 한국 케미호 선주는 파산했는데 이게 이란이 한 짓이다. 대단한 국격을 느낍니다. 문정부를 지지합니다. 일본과 싸워 이긴 영웅이십니다. 일본에는 경제 제재로 받을 돈이 없나 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